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가 캔따 상균 퍼스트 미팅 헬로 인 타이페이가 내일! 바로 내일이에요. 클랩포 스튜디오에서 개최됩니다. 저희도 지금 당장 내일이라서 너무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.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직 티켓 구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꼭 시간 되시면 와서 같이 즐겨주시고 또 재미난 이벤트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! 많은 짝꿍 보고 싶습니다. 내일 봐요. 샤샤! 안녕!